아 뭐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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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현수 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거냐면 제가 지금 컬업을 한지가 이제 좀 됐어요 2 3주 정도 샀나 보러 이번엔 뭐가 30초대를 한번 찍어 볼 겁니다 아 이거 배경은 끄고 해야겠다 우리 편집자 양반들의 양배 양반들을 조금 양해해 주면서 흠 아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찍을수있을까? 찍을수있을까? 아악! 역시 첫 판만에 찍는거는 아잇잇잇잇잇 아 오늘도 그러게 내일 뭐 먹을지 생각하면서 달려야 되나? 이게 원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녁식사 메뉴를 생각하면서 달리면 게임이 되게 잘 되거든요 앙냥냥 몇 초까지 나올까? 딱 10 likewise 정말 놀라운 저녁 reign 세 자신 군 dom 자 일단 완져갖고 기록 한 번 보겠습니다. 아! 아니! 아! 다 와갖고! 이즈야! 자꾸 벽에 쳐 박아 제끼 사면은 이게 되겄나 안되겄나? 민머리로 한 번 해볼까? 근데 진짜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민머리다고가 뭔가 라임 파기는 좀 좋은 것 같아 뭐랄까 각이 좀 잘 잡힌다랄까? 어! 아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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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